일본 전덤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에 예상보다 많은 530여 명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몰렸습니다. 70년 넘게 묻혀있던 한 많은 사연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끌려간 곳이 어딘지 모르거나 끌고 간 기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64살 이모씨의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일본군에 의해 일본 비바이탄강으로 끌려가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해방 때까지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탕광에서 일하면서 햇볕 한 번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손가락 하나가 잘리는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이 씨처럼 이번 강제진용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나 유가족은 모두 537명. 해방 뒤 강제진용지에서 리어카로 실려온 피해자 사연부터 강제진용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책임져야 했던 가족들의 기구한 삶까지.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피해자 유용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몰리면서 뜻밖의 난관을 만났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징용된 곳이 어딘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강제 동원한 기업의 현전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로 동원됐는지 그 현장을 알지 못해서 이후 소송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일본 정부나 그 가해 기업이... 시민 모임은 우리 정부의 강제진용 피해자 제조사와 함께 일본 정부의 후생노동성 연금기록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전체 설명회를 열어 소송 계획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4월 말까지 광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